대전에 전세 매매 물건들이 쌓여가서 거래가 잘 안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대전광역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이것 때문에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렸었고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대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 전망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대전광역시에서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대전 서구의 둔산동인데요. 롯데 수정타운 아파트에 매매 36개, 전세 36개, 월세 4개가 있고요. 대장 아파트인 크로바 아파트는 매매 23개, 전세 21개, 월세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 현대 아파트는요. 매매 46개, 전세 33개, 월세 13개가 있어요. 입지가 좋아서 실수요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임에도 전월세 매물과 매매 물건 개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요.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가 소진되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잘 안되는 기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전은 유독 타광역시보다 더 거래가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부동산 리브원의 주간 시계열표에서 대전광역시의 지수를 살펴볼게요. 이 왼쪽의 전세지수는요. 올해 구정연휴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듯 하다가 가을 이사철에 상승을 보이고 현재는 상승률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가도 마찬가지로요. 구정연휴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서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 가을 이사철까지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상승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만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하락처럼 보이는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장에서는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원의 주간 시계열표에서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보시면요. 이상기운을 감지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매수 우위지수를 지역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0에서 200까지의 수치가 나타나고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그리고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인천은 매수 우위지수가 78.2, 광주는 99.3, 대전은 64.2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8월까지만 해도 계속 100이 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수치가 급하게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 5월부터 과다 공급이 지속되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구는요. 매수 우위지수가 점차 심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에 대한 이전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전세 매매거래가 정체되는 현상이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조정기, 하락기가 다가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싼값에라도 이 대전의 아파트들을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걸까요? 다음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대전의 아파트 연도별 입주 물량이에요. 이 빨간색은 적정한 수요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매년 최근에는 7000세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새로 막대는 입주 물량입니다. 현재 21년에는 적정 수요보다 약간 적은 공급량이 있어서 가격 조정은 예측하기 힘든데 왜 유독 대전에서 매물이 쌓이는 걸까요? 방금 봤던 대전의 연도별 입주 물량을요. 월 단위로 쪼개본 것입니다. 여기서 대전의 인구수를 15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천분의 5를 곱하면 매년 필요한 입주 물량이 대략 7500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수치보다 적은 양만 계속해서 나오면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쪽에 나타나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어쨌든 1년에 필요한 입주 물량이 7500호 정도 되니까 이를 12달로 나누면요. 매월 625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요.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리고 매달의 입주 물량을 이 파란 선으로 표시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주 물량이 눈에 띄게 많은 구간을 볼 수가 있죠. 현재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대전에만 6079세대의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월간 수요 625호의 대략 10배 정도 되는 많은 수치네요. 그리고 인근 세종시의 월별 입주량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종에서도 입주 물량이 올해 9월, 10월, 11월에 모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과 인근 도시에서 과다 입주 물량이 딱 동시에 겹쳐져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 입주 중인 아파트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유성구의 대전 아이파크시티의 1단지가 1254세대고요. 바로 옆 2단지가 1306세대. 다음 서구 도안동의 트리플시티 레이크 포레가 1762세대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좀 멀지만 대덕구에 동일 스위트 리버 스카이가 1757세대에 이렇게 한 달 만에 입주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져서 전국적으로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겹치니까 유독 대전이 하락 위기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가 잘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 하락이 올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한 가지 더 챙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까운 곳에 큰 규모의 신생도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대전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제가 동탄 이신도시의 입지 분석을 말씀드리면서 특정 지역의 분석을 할 때는 인접지역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전과 인접한 곳의 인구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쪽의 충청남도는 약 210만명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약 160만명이 되고요. 신생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35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약 146만명의 인구가 있어요. 충남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충북도 2015년까지는 상승률이 높다가 최근에는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충남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도 충남과 충북은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도시와 현상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하죠. 대전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부산, 대구,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요.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 어디에서도 이런 인구 상승률은 보기 힘든데요. 여러 정부기관이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가 대거 생기면서 인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서 세종시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빼앗기는 걸까요? 부동산 지인에서 대전을 기준으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를 찾아봤습니다. 대전에서 5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전출한 곳은 이 세종시로 11만 명으로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뒤로 경기, 충남, 서울 등이 있어요. 다음 대전으로 5년 동안 전입 인구가 많은 곳은요. 충남, 경기, 서울, 충북, 세종 순이네요. 그렇다면 이것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고 이 전출 인구에서 전입 인구를 빼가지고 순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대전으로 순이동 증가 지역을 살펴보면요. 5년 동안 전북에서 4,665명, 경북 3,811명, 경남 2,662명 등 이렇게 인구가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대전으로 인구가 증가된 이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 이 Y축의 단위가 틀린 것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1,000명 단위고요. 이 오른쪽은 2,000명 단위예요. 20배가 넘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5년간 대전에서 나간 인구가 많은 곳을 보면요. 세종시인데요. 8만 2,006명이 순유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으로 순유입던 인구를 10곳을 다 합쳐봐도요.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 하나로 유출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부동산을 알고자 한다면 이제 이 세종시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비슷하게 변동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겠죠. 우선 경기와 대전을 살펴보면 이 검은 게 대전인데요. 대전이 상승할 때 경기도는 하락하고 대전은 보압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때 또 경기도는 상승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정색의 대전과 주황색의 충북인데요. 여기서 상승할 때는 비슷하게 상승하는데 대전에서 하락기가 왔을 때 상승하고요. 보압세를 유지할 때는 충북에서는 계속 상승하고 또 충북에서 하락할 때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충남과 대전인데요. 대전에서 하락할 때 충남이 상승하고 충남에서 계속 상승할 때 대전은 보압세를 이루고 또 충남에서 하락할 때는 대전은 약간 상승하고 큰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 빨간색에 전남도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세종시가 생기고 매매 가격 지수가 살짝 올랐다가 계속 보압을 이룰 때 대전도 같이 보압을 이루고요. 세종이 약간 상승할 때 대전도 약간 상승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잠시 조정기를 거쳤다가 세종시가 좀 더 매매가 변동이 크긴 하지만 계속 상승 중이었죠. 그리고 대전도 비슷한 시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른 내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격 반영이 서로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LH에서 운영하는 C리얼 홈페이지에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인구 이동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것처럼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표 중에서 위에 있는 표는요. 세종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대전에서 전입하고 전출한 인구 수인데요.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것이 약 10만 명 그리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전출한 것이 약 2만 7천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입해서 전출을 빼보면요. 8만 2천 6명이 나와요. 전장에서 부동산 지인에서 확인했던 수와 같죠? 굳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한 것은요. 제가 전입 전출 수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홈페이지를 부동산 지인과 C리얼 이렇게 두 개 알려드린 거니까 평소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설 홈페이지를 활용할 때는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표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수치 차이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표는요. 같은 기간 동안의 전입 전출 수를 세대수, 즉 호수로 파악을 해본 거예요. 대전에서 5년간 세종시로 3만 8천 4백 28호가 전입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에서 대전으로 약 만 호 정도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해서 전출 세대수를 빼면요. 2만 8천 4백 23호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약 2만 8천 호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2만 8천 호를 따로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두시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종시의 입주물량을 소화시켰어요. 앞장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2만 8천 세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를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요. 이 세종시의 세아파트 중에서 얼마 정도 되는 양을 대전에서 온 분들이 소화를 시켰을지 알아볼게요. 대전에서 온 분들이 세종시의 아파트에 살러 오지 기존에 있던 빌라나 단독주택에 살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입주물량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임대 입주량이니까 다 빼고 계산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보면 되겠죠. K가 천단이니까요. 19,000 더하기 5,000 더하기 15,000 더하기 12,000 더하기 9,000 하면 5년 동안 세종시에서는 6만 호가 입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대전에서 넘어온 세대 2만 8,000 세대가 세종시의 6만 호 중에 일부를 소모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만 8,000 나누기 세종시의 공급량 6만 호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면 약 47%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요. 이 47% 정도는 대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대전만의 물량을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세종시의 물량을 47% 정도 더해서 생각한 것이 실제 공급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확인한 대전광역시의 매년 입주물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2011년과 2014년에 약간의 과물량이 있고요. 그 외에는 입주물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지속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전물량만 보면 안되고 세종시 물량도 47% 정도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전의 입주물량에 세종시 물량의 47%를 더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어떠세요? 앞장의 그래프보다는 사뭇 입주물량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14, 15년이 입주 과다 그리고 1년 쉬고요 17, 18 입주 과다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에서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를 대전과 세종의 10월, 11월 물량 집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배운 세종 물량 47%를 더해서 월 단위로 입주물량을 표현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1월에 더 많은 입주물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대전과 세종에서 이런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가격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었던 아파트 매매가를 다시 살펴보면 이 검정세계의 대전은 14년부터 18년까지 거의 상승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물가 상승률 정도 움직인 것 같죠. 그리고 연두세계의 세종은 14년부터 17년까지 좀 하락했고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전세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다 공급 물량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세종시의 전세가에서 나타났는데요. 14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17, 18년도에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시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년부터 현재까지는 적정한 물량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2020년 하반기부터 점차 세종의 전세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가 급등해서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한 영향이 궁금하신 분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대전과 세종을 합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았던 14, 15, 17, 18 이때 대전의 전세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대전광역시 전체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전광역시에서도 주거 조건이 좋지만 구축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주황색의 서구와 그리고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성구에서는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대전을 볼 때는 세종의 입주 물량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단순하게 보고 끝나면 좋겠지만요. 현재 대전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고요. 내년 이후에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음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단위TV에서 주관한 인클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경매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